잠자는 형벌 어렴풋이 스며들듯 출출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차츰차츰 커져서 마침내 나는 그것이 사납게 퍼붓는 비에 아우성치듯 밀려내리는 옆 계곡의 물소리가 합쳐진 소리라는 걸 안다. 대단한 소음이다. 옆방에서 어떤 난폭한 살인이 진행되는 소리가 있어도 끄덕없이 파묻어버릴 도도하고 위세당당한 소음이다. 어렸을 적 기차여행에서 잠깐 엄마 무릎에 잠들었다 깨면서 들었던 그 무서운 바퀴소리 같다. 엄마 무릎에서 가만히 눈을 뜨고 들었던 천지가 다 흔들 것 같던 그 소음이 생각난다. 거센 바람, 거센 비, 거센 파도, 거센 소리는 하늘과 땅까지 뒤흔들어대는 것 같다. 눈을 감은 채 기억의 줄을 더듬는다. 그래, 그랬었지. 눈을 뜨지 않아도 나는 이미 지금이 밤이라는 걸 안다. 감은 눈꺼풀에 아무런 빛의 기미가 없으니까. 아니, 희미한 빛 같은 게 있는 것도 같다. 그래, 수은등일 거야. 비에 막혀 여기까지 와 닿지 못하는구나. 짐을 넘겨보려고 목조물을 움직이는데 뻑뻑하게 느껴지는 목이 뜨끔 아팠다. 입안이 바스락 소리가 나게 말라 있었다. 몇 시나 되었을까? 눈을 뜬다. 생각했던 대로 희미한 빛은 비에 막힌 담장 밖 도로의 수은등이었다. 몸을 일으켰다. 머릿속이 휘 돌았다. 발쪽이 축축했다. 손으로 더듬어 본다. 무릎 아래가 흠씬 젖어있다. 바닥에 손을 데워보았다. 카페트도 푹 젖어있었다. 엉금엉금 기어서 스탠디에 불을 켰다. 눈부심 때문이 아닌 현기증에 고개를 돌리고 두 다리를 세워 침대에 등을 실리며 앉아 머리를 잡았다. 온 몸이 매맞은 사람처럼 옥신옥신 아팠다. 목이 뜨겁고 얼굴이 뜨겁고 내장이 뜨겁고 항문까지 불덩어린 것 같았다. 손을 떨어뜨려 무릎 위에서 뺨을 잡았다. 손에 잡힌 팔에 살깍까지가 아팠다. 정신없이 오싹오싹 추워오기 시작했다. 헉헉거리며 창쪽을 보았다. 열린 창으로 비가 신나게 쳐들어오고 있었다. 허리를 일으키고 무릎걸음으로 다가가 창을 닫고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은 채 방바닥을 둘러보았다. 과장 없이 방의 3분의 1이 훌륭하게 젖어있었다. 덜덜덜덜 턱을 까불르며 욕실에서 타월을 꺼내다 우선 아예 빗속에 내다놓았던 것처럼 되어 있는 텔레비전 화장대를 위에 덮고 손으로 지근지근 눌렀다. 이 집에선 비가 아무리 억수로 퍼부어도 내 방 창문이 걱정돼 들어와 보는 사람이 없다. 전화기도 타월로 덮고 지근지근 눌렀다. 내가 집에 없어도 마찬가지야. 창을 닫고 나가는 걸 잊었어. 침대 쪽 창도 활짝 열린 채였다. 벽을 짚고가 창을 부서져라고 힘껏 닫았다. 머리를 쓸어올리며 한 손으로 허리를 짚고 서서 침대를 내려다보았다. 물론 침대도 상반신 위가 완전히 적고 베개는 물주머니가 되어 있었다. 어금니에 힘을 주고 시트를 잡아당겨 벗겨냈다. 다른 방으로 옮겨가기는 싫다. 매트리스를 뒤집을 힘도 없다. 젖지 않은 방바닥의 의자를 옮길 기운도 없다. 이 집은 요도 쓰지 않는다. 있는 건 겨울에 덮는 모포 몇 장과 시트들 뿐이다. 장을 열어 모포를 여섯 장 꺼내 침대 위에 겹쳐 깔고 그 위에 시트를 한 장 덮었다. 베개를 구석으로 던져놓고 쿠션을 침대 위에 동댕이 쳤다. 턱이 쉼없이 덜덜덜덜 들깝 흘렸다. 뼈마디가 있는 대로 곰고 있는 것처럼 후끈후끈 쑤셔댈다. 숨이 고르게 나오질 않는다.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 몽땅 다 갈아입어야 한다. 침대 머리판을 한 손으로 붙잡고 바지를 빗어내렸다. 죽고 싶어. 발목이 끊어져 나가는 것처럼 아프다. 덜덜거리며 떨고 있는 이빨새로 울음이 터져나왔다. 죽고 싶어. 빗소리가 나를 야유하는 것 같았다. 정말이야. 브레이저를 풀어 떨어뜨리고 나는 담요로 겨드랑 아래 몸을 돌둘 말고 침대로 올라가 앉아 남아있는 담요를 펴면서 헉헉 흐느꼈다. 죽고 싶어. 정말이야. 문득 방이 환해졌다.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방문이 활짝 열려진 채 그가 스위치에서 손을 내리고 있는 게 보였다. 내 손이 어느새 담요를 어깨 위로 끌어올리고 있었다. 문을 열어둔 채 그가 빠른 걸음으로 침대로 왔다. 왜 그래요? 그가 한 손으로 내 어깨를 잡았다. 고개를 흔들었다. 말해요. 두드려도 대답이 없어서 열어봤어요. 왜 그래요? 아니에요. 떨잖아요. 아파요. 나도 모르게 그 소리가 튀어나갔다. 시선을 피해 한 손으로 머리를 쓸어올리며 될 수 있는 대로 냉정하려 하면서 내가 말했다. 아파요. 아파서 그래요. 그러나 울음 뒤 끝이라 울음은 아직 그쳐있지 않아서 내 말은 냉정은커녕 내 귀에도 응석처럼 들려왔다. 문 두드리는 소리. 비 때문에 못 들었어요. 걱정 말고 빨리 나가요. 그가 나를 훅 안았다. 눈을 감았다. 나가요. 그가 몸을 떼고 나를 보았다. 나가요. 이렇게 살지 말아요. 아프면 사람을 불러요. 알았어요. 그가 한심하다는 듯 고개를 서너 번 흔들었다. 나가세요. 나갑니다. 걱정 마세요. 화난 듯 내뱉으며 그가 일어섰다. 걱정 마세요. 그래요. 내가 끄덕였다. 옷 갈아입고 있어요. 의사 모셔오겠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고개를 흔들었다. 괜찮지 않아요. 옷 갈아입어요. 그는 명령하듯 차갑게 내뱉고 돌아선다. 두 걸음쯤 가다가 그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카페트를 내려다보았다. 옅은 그레이의 카페트가 젖은 부분은 조금 더 짙은 색이 되어 있었다. 그의 시선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 타월 위로 훑고 지나 침대까지 닿았다. 위층 객실로 옮겨요. 알았죠? 옮겨요. 그가 나가자 나는 침대 위에 옆으로 쓰러지듯 누웠다. 담요를 머리 위까지 뒤집어 썼다. 빗소리가 조금 약해져 있었다. 온몸이 자갈길 위를 달리는 차 속에서처럼 정신없이 떨렸다. 흐느낌은 멈춰져 있었다. 나는 내가 방금 전에 죽고 싶다는 생각을 격렬하게 했던 것을 떠올렸다. 지금은 그 기분이 없어졌다. 아까처럼 외롭지도 않다. 절망적이지도 않다. 내가 왜 이러나? 안 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10분쯤 지났을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뒤집어 썼던 모포를 제쳤다. 비가 그쳐있었다. 네, 들어오세요. 인천댁이 들어왔다. 어디가 편찮으시다면서요. 아까 저녁 어떡할 건가 잠깐 문 열어봤더니 주무시는 것 같아서. 몸을 일으켜 앉으며 잠옷을 가리켰다. 저것 좀 주세요. 이 시댁 좀 들여다보느라고 올라갔었어요. 지금 몇 시가 됐어요, 아주머니? 9시 뉴스 시작하는 거 보고 일어섰는데. 인천댁이 담요를 턱턱 개면서 계속했다. 아드님이 일찍 들어오실 줄 알았으면 사슴집에 안 올라갔을 텐데. 설마 그 비가 쏟아지는데 아무리 깊이 잠이 들었어도 일어나 창문 안 닫으실까 했지. 아드님이 화나신 것 같았어요. 인천댁은 마치 나한테 못 박아놓기 위해선 듯 아드님, 아드님 했다. 말 쉬며 움직임은 조용하고 얌전하지만 나이가 50이고 눈치가 빠른 편이다. 늙은 여자의 육감도 있을 것이고 교활도 있으리라. 아드님이 방을 옮겨드리라고 하던데요. 인천댁이 젖은 목포를 한쪽으로 쌓다가 나를 돌아보았다. 그 담요 이리 주세요. 한축이 나시나 보지요? 웬일인지 모른다. 말끄럼이 나를 보며 그렇게 묻는 인천댁의 얼굴이 꼭 정말 아픈 거냐고 묻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추워요. 담요를 안고 발걸음을 떼어놓았다. 붙잡아 드려요? 괜찮아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방을 나서는 등 뒤에서 인천댁이 말했다. 아드님이 저녁 잡수시려고 날 찾다가 없으니까 아마 사모님더러 저녁 달래려고 하셨었나 봐요. 인천댁은 내가 아프고 있는 걸 그가 발견한 데 대해서 그 대신 변명했다. 아니, 늙은 여자의 교활한 추측일지도 모른다. 얼른 저녁 차려주세요. 방문을 나서며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드님 병원에 의사 모시러 가셨어요. 내 대답에 작은 틈도 주지 않고 인천댁에 빠른 대답이 물렸다. 조심해야 해. 저 여자는 낮에 그가 시험장으로 와 최기사를 다른 데로 보내고 대신 나를 기다렸다는 말도 들었을지도 몰라. 머리가 붕 뜬 것 같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 눈앞이 휘휘 돌고 다리가 휘청거렸다. 아이고, 정말 편찮으신가 보네. 어느새 나왔는지 인천댁이 내 허리를 잡고 부축했다. 남의 손이 내게 닿는 것이 싫다. 담요를 안아 마주 낀 손가락이 자꾸만 스르르 스르르 풀어지려 했다. 아줌마, 이것 좀... 정말 편찮으시네요. 얼굴을 보니까 정말 편찮으시네요. 인천댁이 담요를 받으며 정말 소리를 거푸 두 번을 하자 열에 들떠 발 아래가 잘 안 보이는 중에도 확 밀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치밀었다. 아니야, 신경질은 부리지 말자. 한 손을 올려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머리 위를 누르며 헛헛거리며 저절로 나와지는 숨소리를 없애기 위해 입을 꽉 붙였다. 인천댁이 계단을 따라 올라 다시 나를 잡아주었다. 그래, 미워하면 안 돼. 객은 주인을 닮는다. 이 사람들은 나한테 애정이 없어. 집에서 기르는 개는 아니잖은가. 단순하거든. 탓하지 말자. 단순한 것은 죄가 아닐지도 몰라. 아니야, 그런데도 교활해. 단순과 교활은 모순이야. 그렇지 않아. 나이가 있는데 그만큼도 교활 안 한다면 그건 단순이 아니고 멍텅구리야.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야. 단순하니까 수가 얕아서 얕게 표현하는 거야. 미워하지 마. 가엾게 생각해. 인천댁이 눈치를 보며 나를 잡은 손을 놓고 바쁘게 객실 도우를 열었다. 남의 집에서 몸으로 일하는 사람은 마음 먹기에 따라 움직임이 눈에 띄게 달라진다. 인천댁은 빠른 손놀림으로 방에 불을 켠 뒤 담요를 침대 발머리에 놓고 서둘러 나를 잡아다 눕게 했다. 누우세요. 어서 누우세요. 담요로 내 몸을 덮어주며 연신 혀를 찬다. 나쁜 사람은 아니다. 내가 아픈 게 사실이라고 확인한 것으로 금방 태도가 달라져 저렇게 친절해질 수 있으니 나쁜 사람은 아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해졌다. 담요를 덮은 위에 또 덮고 덮은 위에 또 덮고 하는 인천댁의 손길을 느끼며 깜빡 잠속으로 빠졌다가 다시 깬 것은 누군가에게 흔들려 서였다. 눈을 떴다. 의사 선생님 오셨어요. 인천댁의 말소리가 붕붕거리는 것처럼 틀리고 몸은 천금만근 무거웠다. 몸을 움직이려 했다. 가만 계세요. 아주머니. 상냥한 말과 함께 차가운 체온계가 입술에 닿았다. 입을 좀 벌려 체온계를 물었다. 간호원이 조금 웃어 보였다. 어후 편도선이 대단히 고를 내셨습니다. 목구멍 조사를 하며 머리가 은발로 센 의사가 농담하듯 그렇게 말했다. 머리가 세었을 뿐 얼굴은 발그레한 동안이었다. 청진하는 손길도 부드러웠다. 과로하지 말고 신경을 편안히 갖고 푹 쉬세요. 신경을 편안히 하라는 말은 타당할지 모르나 과로하지 말라는 말은 나한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사모님 그 운전인가 뭔가 허신다고 그러는 바람에 병이 나신 거예요. 인천댁의 소리가 들렸다. 운전을 너무 열심히 하셨구먼요. 그럼. 하고 의사가 조금 소리내어 웃었다. 근육 주사를 두 대 놓고 간호원이 고무줄로 팔목을 통염했다. 간호원이 주사 바늘을 들고 혈관을 찾는데 보니까 보통 주사가 아니었다. 이런 건 안 해도 돼요. 팔을 조금 빼듯이 했다. 간호원이 의사를 돌아보았다. 가만히 계세요 부인. 의사가 청진기를 가방 속에 넣으며 달래듯 말했다. 이런 건 안 맞아도 돼요. 나중에 빼줄 사람도 없어요 선생님. 환자는 그런 걱정까지 하는 게 아니에요. 부근이 계시지 않습니까. 부근이라니. 바늘이 찔렸다.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곧 열이 떨어집니다. 푹 주무세요. 의사와 간호원과 인천댁이 함께 방을 나갔다. 제발 저 여자가 부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야 할 텐데. 눈을 감는다. 나는 병원과 관계된 모든 것을 싫어한다. 첫 남편 정일이 죽고 몇 년 동안 나는 차를 타고 지나면서도 의식적으로 병원 근처에서는 딴 방향으로 고개를 틀었었다. 병문이라는 것도 가본 적이 없었다. 아픈 사람도 싫었다. 때때로 내가 감기를 앓는 것조차 싫었다. 첫 남편 정일은 1년 동안 친구 집 드나들듯 병원을 드나들다 목숨의 마지막을 병원에서 닫았고 박사장은 3년째 자기 병원에 누워서 오늘만 빼고 매일 나한테 병원 냄새를 맡게 한다. 그 끔찍하게 이가 갈리는 병원 냄새를 정일이 입원해 있던 병원이 나를 반은 죽였다. 박사장의 병원이 나머지 반을 죽였다. 나는 의학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들은 의식이 멀쩡한 서른한 살짜리 남자가 숨을 멈추는 건 막지 못하고 숨만 쉬면서 돌멩이와 같은 51살짜리 남자의 의식은 되돌아오게 하지 못한다. 그들은 잔디밭을 뜯으며 대성통곡을 하는 가족들의 마음의 고통은 치료할 수도 없고 앞으로 6개월이나 1년밖에 더 살지 못하는 사람의 위를 눈물 아닌 땀을 흘리며 차가운 금속으로 잘라내는 그저 얼치기 기술자일 뿐이다. 나는 병원의 무능만 아는 사람이다. 그들은 나한테는 줄곧 무능하기만 하다. 한꺼풀 들떠 있는 것 같던 머리와 모든 감각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처럼 생각된다. 열이 떨어지고 있나? 인천댁이 약봉지와 물을 들고 들어왔다. 몸을 비스듬히 일으키고 약을 털어넣는데 인천댁이 아드님이 병원 가서 가져오셨어요 했다. 하기는 호칭이 곤란하기도 할 것이다. 내 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박사장 아들이라는 말일 것이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말해도 그는 내 아들일 수가 없다. 나는 박사장과 혼인신고도 되어 있지 않으며 박사장과 단 하룻밤도 밤을 지내본 일이 없다. 박사장과 나를 묶어놓고 있는 것은 단지 조선호텔에서 가졌던 재혼식이라는 그 이름의 식 그것뿐이다. 그 식 때문에 나는 세상에 박병환 사장의 후처로 되어 있고 여운이의 두 번째 남편은 땡땡 제약회사 박병환 사장으로 되어 있을 뿐이다. 되어 있을 뿐이라고 뿐으로 말하지만 그 뿐이라는 것의 힘은 대단하다. 형식의 잔인함을 나는 누구보다도 잘 안다. 사람은 별 수 없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형식의 노예로 산다. 만약 내가 박사장과 재혼식을 갖기 하루 전에 박사장이 쓰러졌다면 나는 지금 이 집에 없는 게 우선 나 자신이 너무나 당연하다. 하루 상관에 형식을 치렀다. 굵직굵직한 하객들이 몇백여 명이 모였었고 박사장은 내 손에 화려한 반지를 끼워주었었고 하객들은 찬탄했고 최고급의 요리와 술을 즐겼고 박수들을 쳤고 축하의 말이 요란했고 그것으로 박사장과 나는 부부가 되는 형식을 치른 것이다. 단 하루 상관 아니 단 다섯 시간쯤의 상관이다. 그냥 흘러간 다섯 시간 하루 한 달 1년 10년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섯 시간 사이에 치른 짧은 형식은 단지 그것만으로 대단한 힘을 지니고 있다. 우선 나 자신이 그것의 노예가 돼 있으며 박사장의 어머니, 동생들, 누구도 그날 치른 형식은 무효라고 말한 사람이 없다. 두 달 전에 보스턴 이모한테 나들이 간 어머니조차 어쩌면 내 자식 팔자가 이렇게도 기구하느냐는 내용에 한탄만 하셨지 형식을 물러자는 말은 안 하셨다. 보스턴으로 떠나시는 날 공항에서 어머니가 모기메어 말씀하셨다. 은희야, 별 수 없다. 팔자는 누구도 못 피해 이곳아. 앞으로 살아야 얼마 못 살 거야. 참어. 내 손을 잡은 엄마 손이 후루루 떨렸었다. 알아요, 엄마. 엄마. 내 걱정 말고 즐겁게 지내고 오세요. 엄마의 어깨를 내가 웃으며 두드려주는 옆에서 온연이가 쏘아붙였었다. 온연이만 예외다. 얼마나 더 참으란 말이야. 십 년? 이십 년? 삼년만 채워, 온희야. 뭐 때문에 그건 꼭 채워야 하는 거야. 너보고 하는 말 아니야, 이년아. 어머니가 온연이한테 화를 벌컥 내셨었다. 온연이가 대들었다. 엄마, 미련한데 정말 우처구니가 없어. 누가 삼년만 채우래? 하느님이? 그래, 하느님이 그러신다. 엄마는 크리스천이다. 그 하느님, 십 년 채우라고 안 그러는 게 다행이군 그래. 돌아오는 차 속에서 온연이가 푸푸거렸다. 정말 다 이해할 수가 없어. 정말 모두들 꿈속에서 사는 사람들 같아. 온전을 하는 최기사가 걸렸다. 조용히 해. 누구보다도 언니가 더 그래. 조용히 하라니까.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 거야, 도대체? 아무 생각도 안 해. 엄마는 저렇게 이모한테 가야 하는 거야? 넌 나 때문에 신서방하고 웃지도 않니? 엄마는 엄마잖아. 이모한테 초청장 보내라고 한 사람은 나야. 나만 보면 기도하자고. 기도하시다가 우는 엄마. 대학이 고단해. 기도가 무슨 소용이야. 어렸을 때부터 해오신 기도니까. 할아버지 산소짜리를 잘못 쓴 거야. 제발 그렇게 기부업하고 있지 말어. 그렇지 않아. 뭐가 그렇지 않아. 그런 사람으로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아. 듣기 싫어. 온연이는 예외다. 그 애 신랑 신서방은 온연이를 좋아하면서도 나한테 냉정하다. 그는 열여덟 살이나 많은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여자가 바로 자기의 처형이라는 사실 때문에 지금까지도 나를 탐탁해 하지 않는다. 그는 유난히 나이 차이를 갖고 따졌었다. 아마도 그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자에게 가는 여자는 창부 비슷한 소양을 갖고 있다고 혼자 결정하고 있는 것 같다고 온연이가 말했었다. 그렇지는 않다. 첫 남편 정일이 신경질적이었던 데 비해 박사장은 너그러웠고 매사의 옆자리 짝과 경쟁하는 것처럼 빡빡했던 정일이에 비해 박사장은 나를 어린애처럼 보살펴줄 것 같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박사장은 모든 것이 나이보다 훨씬 젊었었다. 감각이 그랬고 사고가 그랬고 움직임이 그랬고 마음이 그랬었다. 자, 보세요. 엄마 제 나이 서른하나예요. 결혼 한 번 했던 여자예요. 총각과 결혼할 수 있어요? 나이 맞는 사람들은 거의 다 기혼이에요. 이혼시키거나 죽이고 뺏어요? 애 하나 둘 가진 호래비도 서른 안짱 여자만 찾아요. 내 변명은 그랬지만 사실은 박사장이 별로 늙은 사람 같지가 않았고 재혼을 한다면 편안하고 너그러운 사람이었으면 했었고. 이것도 변명이다. 그렇지가 않다. 나의 허영 때문이었다. 그래, 허영이다. 20대의 남편을 산에 묻은 과부 여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자기 얘기를 수근거리는 것 같은 느낌에서 시달린다. 친구가 별뜻 없이 하는 말에도 마음이 상하고 예, 그래도 넌 새로운 가능성이 있잖니.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 하는 말 따위에도 겉으로는 웃으며 속으로는 신경이 곤두선다. 옷차림에도 신경이 쓰이고 어쩌다 길에서 남편 동료라도 만나면 그대로 땅속으로 퐁 빠져 피해버리고 싶었다. 친구들과 모이는 자리에 나가 앉아있으면 어리석게도 그들은 모두 나보다 잘나고 유능하고 행복하고 좋아 보여 기가 죽었다. 그들은 결격사항이 없었다. 싱싱해 보였다. 사진기자로 근무하다가 박사장 제약회사 화보를 찍으러 가서 처음 박사장을 만났다. 온화하고 정중하면서 촌스럽지 않은 남자였다. 한 달쯤 뒤 내가 다니는 여성지 사장이 박사장한테 개인적인 심부름을 보냈다. 두 사람은 선후배 관계였고 그날 나는 박사장에게서 점심을 얻어먹었고 박사장과 나는 그렇게 시작되었었다. 몇 차례의 만남 끝에 나는 박사장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인품이 좋은 걸로 소문난 남자 제대로 공부한 기업주가 드문 나라에 제대로 공부한 남자 취미가 다양하고 화제가 풍부한 남자 나이가 약간 많은 것이 걸렸고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좀 걸렸고 그의 직함이 땡땡 지약회사 사장인 것이 많이 걸렸다. 나이가 많은 건 상관없어. 서른한 살에도 죽으려면 죽으니까. 나이를 제일 먼저 제쳐놓았다.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결혼? 사랑? 옛날에 해봤었잖아.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변해가든. 사랑도 제쳐놓았다. 땡땡 지약회사 사장이라는 직함과 그의 재산이 제일 늦게까지 남아있었다. 몇 주일 망설였다. 그건 어쩐지 천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사람의 심리라는 건 참으로 묘하다.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하면 다 그저 그만그만하게 발전하여 살고 있는 친구들을 한 가지로는 단숨에 능가해서 까마득한 윗자리에 올라선다는데 생각이 미치자 나는 결심했다. 그래, 그것으로라도 이기자. 나의 야비한 허영이었다. 그러나 그 야비한 허영은 시작의 순간에 벼락을 맞아 좌추하고 나는 다시 수형자. 형을 살고 있는 중이다. 흐르지 못하는 강 눈이 떠졌다. 바람소리가 들렸다. 머리가 맑다. 몸을 일으켜 커튼을 밀어제쳤다. 오랜만에 햇볕이 짱하게 나있었다. 침대에서 내려서 창문을 열다가 문득 바늘이 꽂혀있던 팔을 보았다. 언제 들어와 뺐는지 모른다. 열던 창을 마저 열었다. 이씨가 마당에 잔디를 깎다가 힐끗 올려다보고 현관 쪽으로 돌아서 뭐라고 하는 것 같았다. 아마 현관 앞에 인천댁이 서 있는 거겠지. 멀리 한강 줄기가 하얗게 빛난다. 시야가 새로 크리닝에 깐 카페트 무늬처럼 싱싱하게 되살아나 있다. 건너편 아카시아 숲 가지들이 바람에 술 취한 사람의 상체마냥 휘청거린다. 슈슈거리는 바람을 배경으로 몇 가지 종류의 새가 제각기 소리를 내고 있다. 신기할 정도로 구름 한 점 없다. 노크 소리가 났다. 돌아보았다. 들어가도 돼요? 시누이의 목소리다. 네, 들어오세요. 가운 주머니에서 손을 빼며 대답했다. 아프다면서요? 도어를 닫으며 시누이가 말했다. 이제 괜찮아요. 앉으세요. 하면서 나는 이 여자가 어제 내가 병원에 안 간 사실을 모르고 있기를 바랬지만 쓸데없었다. 어젠 아파서 병원에 안 갔었어요? 시누이가 차갑게 나를 보았다. 아파서 못 갔어요. 들어온 시간은 늦었던데요? 그랬어요. 어머님도 아침에 병원으로 전화를 했더니 어제 안 갔었다고 하더군요. 시누이는 2주일에 한 번쯤 밖에 병원을 찾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도 날마다 들르다가 단 하루 빠트린 내 앞에서 매일 24시간 환자를 지키고 있는 사람처럼 당당하다. 어젠 안 갔어요. 시누이가 입을 꾹 다물고 잠시 보다가 어머니가 아시면 걱정하실 거예요. 한심하다는 듯 말했다. 나는 끄덕였다. 그러실 거예요. 얘기 들으니까 어제 최기사는 우섭이 심부름했다는군요? 그래요. 우섭이 기다린다고 했더니 텍스트 한다고 했어요? 그가 그렇게 말했나 보다. 그래요. 운전면허 시험 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안경이 나를 향해 반사되고 있어서 시누이의 눈이 보이지 않아 다행이었다. 나는 그 여자의 뱀 눈을 좋아하지 않는다. 어딜 갔었다고 얘기하면 좋겠어요? 의자에 앉으며 내가 느른하게 대답했다. 그러지 말아요, 대학교 선생님이. 나는 그녀를 좋아하지 않는다. 서른여덟 살인 수학과 강사인 그녀는 어린애 셋을 낳고도 그대로 늘씬한 체격에 도수 높은 안경을 쓰고 수학에는 재능이 있다 하지만 인간미가 없는 오망과 편견이 너무도 시어머니를 닮아 있다. 게다가 그녀는 시어머니는 가지고 있는 품위조차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시어머니는 시선 하나로 내 길을 죽이는 반면 이 여자는 언제나 요령없고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여러 마디의 형편없이 유치한 말들로 내 길을 오히려 살리는 편이다. 시어머니는 이런 둘의 나이에도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거의 매일 아들 옆에서 한 시간씩 아들의 다리를 주물러주고 아들과 얘기하고 하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나를 감시하는 건 거의 저항이 없다. 그러나 밖으로 다니면서 가망없는 오빠에 대한 자기 어머니의 집착에 질렀다고 말한다는 이 여자의 이런 식의 신문은 나한테 먹히지 않는다. 대학교 선생님이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동생한테 갔었어요. 이제 됐어요. 병원에 들리는 건 아파서 못하고 동생 집 가는 건 상관없어요? 동생 집에서 나올 때부터 아프기 시작했으니까요. 이 여자와 얘기하면 언제나 내가 서른여덟이고 이 여자가 서른셋 같은 기분이 든다. 아, 싫증난다. 화내지 마세요. 환자 생각해서 안 간 거예요. 환자한테 감기 옮길까 봐 또 폐렴이라도 앓게 될까 봐서요. 사람은 어디까지 거짓말을 할 수 있나. 거짓말일수록 능청스럽고 정말 같다.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않았었다. 감기가 들면 어머니도 병실에 안 들어가시잖아요. 그건 사실이다. 그러고 보니 작년 겨울에 나도 감기로 닷새 동안 병원에 남갔었다. 감기 기운이 좀 있어요. 어제 이 일은 별일 아닌 것으로 그냥 넘어갈 것이다. 아래층으로 옮기세요. 침대 다른 객실과하고 바꿔놨으니까. 그래요? 고마워요. 언제 오셨어요? 30분쯤 됐어요. 이 씨하고 사슴 관리인으로 새로운 총각이 바뀌어 있더군요. 끄덕였다. 그럼 오늘도 병원에 못 가겠군요. 못 가요. 그럴 건 뭐 있어요. 오빠 죽기 누구보다 제일 기다리는 사람일 텐데. 그녀를 쏘아보았다. 당연히 할 말을 했다는 얼굴이다. 그래요. 누구보다 오빠 죽길 제일 기다리는 사람은 나고 누구보다도 그 누구는 누구예요? 승진이 엄마예요? 왜 이럴까? 분명히 나이는 이 여자가 다섯이나 윈데 내가 열 살쯤 더 많은 기분이 든다. 둘 다 딱한 사람들이다. 죽기 바라잡는다고 하는 건 위선이에요. 그 여자가 말하며 조금 웃었다. 그만두자 이제. 저 여자는 자기가 죽기 바라잡는다고 하는 건 위선이라고 했더니 내가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 시어머니한테 보고할 거다. 그렇다고 박사장이 지금 그대로라 하더라도 죽기는 바라잡는다고 대답할 수는 없다. 나는 박사장이 의식을 회복하기를 바란다. 그건 백퍼센트 희망이 없는 바람이다. 그렇다고 어서 죽기를 바랄 수도 감이 없다. 그건 감이라고 하는 게 정말 적절한 표현이다. 창에 서서 신우인의 벽돌색 차가 뜨는 걸 보고 아래층 내 방으로 내려왔다. 아홉 시였다. 인천댁이 방으로 죽을 갖다 주었다. 세 시간을 죽은 듯이 자고 한 시에 잠이 깼다가 또 잠이 들었다가 다시 깼다. 잠자다 깬 자세 그대로 옆으로 꼬부리고 누워 창으로 멍하니 어둑어둑해지고 있는 하늘을 보다가 문득 5년 이내가 휴가에서 돌아왔나 하는 생각이 들어 몸을 일으키고 불을 켰다. 8시 10분이었다. 전화기를 들어 올리는데 그의 조용한 음성이 들렸다. 아니야. 까불지 마 인마. 내 나이가 지금 스물 넷이라는 거 오빠 알고 있어요? 또랑또랑한 작은 집 맏딸 예진의 음성이다. 알아. 조용히 송수화기를 놓고 세수를 좀 하려고 일어서는데 그의 말소리가 들렸다. 내 방문이 한 뼘쯤 열려 있었다. 까불지 말라니까. 데려오지 마. 얼굴을 씻고 나오는데 그가 문에 서 있었다. 동생한테 전화 좀 걸어보려고요. 통화 중에 수화기를 들었던 변명을 했다. 어때요? 많이 잤어요. 이젠 괜찮아요. 저녁 먹고 또 자요. 전화 써요. 그가 문을 닫으려 했다. 웃없이. 그가 나를 보았다. 나는 조금 쓰게 웃었다. 식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내 방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떨어지는 게 좋아요. 그는 잠시 말없이 쏘아 보더니 그대로 방문을 닫았다. 나는 그가 그가 위험해라고 생각하며 운영이네 집 다이얼을 돌렸다. 운영이네 집에서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옷을 바꿔 입고 거실로 나섰다. 주방에서 베이컨을 튀기고 있는 사람은 인천댁이 아니라 그였다. 인천댁 아주머니 고모 집에 갔어요. 오늘 저녁 손님을 치른대요. 그가 베이컨을 꺼내면서 말했다. 미안해요. 그럼 깨우지 그랬어요. 주방으로 들어가는데 그가 나는 먹었어요. 했다. 방으로 갖다 주려던 참입니다. 그가 베이컨을 접시로 옮기고 가스불을 끄며 돌아섰다. 잠깐 눈이 부딪혔다. 저녁 드세요. 죽통에 죽 있습니다. 그가 베이컨 접시를 식탁에 놓고 거실로 나갔다. 내가 불현듯 주방 발 밖으로 나가며 말했다. 이러지 말아요. 그가 돌아섰다. 뭘 이러지 말아요? 나한테 관심 두지 말아요. 그는 말없이 나를 보았다. 불편해요. 나는 불편한 거 없습니다. 이상하게들 생각해요.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생각할 거라는 강박관념 갖지 말아요. 그렇게 초연할 순 없어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걱정 말아요. 난 원래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가 아파도 그 정도의 신경은 쓰는 사람입니다. 나는 강아지가 아니에요. 아직 날 모르시는군요. 나는 대단히 영악한 놈입니다. 그가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무엇이 영악하다는 뜻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누구한테나 고루고루 다 잘했습니다. 지금도 잘합니다. 때문에 내가 우니씨한테 신경 쓰는 게 보이더라도 아무도 나를 수상하게 생각 안 해요. 그걸 이용하고 있어요. 떨 거 없습니다. 그가 소파에 가 앉으며 담배를 피어물고 계속했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할까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아무도 감히 내가 우니씨를 아버지와 관계 지어서 생각 안 하고 있는 걸 상상 못합니다. 나는 그가 말을 끊고 입술을 비틀며 쓰게 웃었다. 완전 무결한 신뢰를 얻고 있는 단정한 모범생입니다. 하나님도 나는 신뢰하셨을 겁니다. 지금은 아시겠지만 가슴이 저렸다. 그 신뢰를 잃지 말아요. 날카로운 눈이 나를 쏘았다. 어린애 타이르듯 하는군요. 좋아요. 내가 그리로 가겠습니다. 얘기하기에 너무 멀어요. 그가 금방 달린 담배를 끄고 내가 있는 쪽으로 다가와 마주섰다. 충고하겠습니다. 그가 조금 웃으며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지금 방에 들어가서 보따리를 싸십시오. 그리고 메모를 한 장 쓰세요. 에브리바디 굿바이. 그리고 나가서 버스든 기차든 타는 겁니다. 아무대로든. 저 아래 길까지는 내가 태우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오지 말아요. 이 집에. 그의 말이 점점 작고 진실해졌다. 그렇게 해요. 메모 같은 거 안 써도 좋아요. 들어가서 짐 싸요. 지금 나가서 사라져요. 돈이 없다면 내가 주겠습니다. 진정입니다. 진정입니다. 찬양하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바보 같은. 나도 우니시 충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섭 씨. 정리를 좀 해야겠어요. 서 있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 거예요. 저리가 앉아요. 서 있는 것보다 우섭 씨가 이러는 게 더 힘들어요. 나는 쌀쌀하게 말했다. 나한테 아무 관심도 안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조금도 고맙지 않아요. 거짓말이다. 그도 알 것이다. 피곤해요. 신경 쓰여서 싫어요. 이 얘기는 어제 했어야 하는 얘기다. 그것도 스카이웨이로 가기 전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처음 만났을 때 했어야 하는 얘기다. 그때 지금처럼 단호하게 쌀쌀하게 했어야 한다. 시험장에서 공범들인 느낌을 갖고 스카이웨이로 가는 길에 잠깐 버티고 그리고 그릴에서 잠깐 버티다가 하염없이 울어버리고 아프다고 그에게 호소하고 그가 내 머리를 안았을 때 어린애처럼 정없이 가만히 있고 그렇게 다 뒤죽박죽을 만들어 놓고 새삼스럽게 이러는 게 완전히 만화책 같은 기분이 들어 내 말은 나한테도 허공에 뜬 소리처럼 들렸다. 미안해요. 내 말이 우습게 들릴 거예요. 별 수 없이 나는 시인하고 만다. 고마워요. 고맙게 생각해요. 소파 쪽으로 가면서 생각한다. 당신 가슴에 있는 것이 나도 있어요. 당신이 가진 불안한 예감을 나도 갖고 있어요. 소파 끝에 두 다리를 얌전히 모으고 앉으며 두 손을 얌전히 무릎에 올려 놓는다. 당신이 나라는 여자를 이 덫에서 끄집어내주고 싶은 것처럼 나는 당신이라는 남자가 빠지려 하고 있는 함정을 피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늦었지만 이제라도 막아야 하겠어요. 하지만... 짐을 삼켰다. 어제보다는 가라앉았지만 아직도 몸이 아프다. 멈춰줘요. 우섭씨가 다쳐요. 그가 있는 쪽을 보았다. 그는 소파 쪽으로 오지 않고 내가 섰던 자리에서 여전히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찌른 채 서서 바닥을 내려다보며 한참 동안 말없이 있다가 얘야 비켜라. 다칠라입니까? 좀 웃는 얼굴로 나를 보았다. 그래요. 잘 알아듣는군요. 나는 가슴을 좀 펴는 기분으로 아이를 상대하듯 대답했다. 고맙습니다. 주의하죠. 푹 주무십시오. 그가 빠른 걸음으로 자기 방이 있는 2층 계단을 올라갔다. 그의 방문이 탕하고 닦이는 소리가 났다. 가슴을 서늘한 바람이 훅 수치는 듯 순간 허전했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나는 언제나 이 모양이야. 늘 영리하다면서 늘 후회만 해. 이튿날 글래없이 일찍 일어났다. 인천댁이 주방에서 덜그럭거리는 소리를 뒤로 하고 밖으로 나갔다. 날은 또 꾸물꾸물 시원찮았다. 어제 깎은 잔디가 단정하다. 마당 동쪽 감나무 아래 야외 의자에 그가 신문을 펴들고 앉아있었다. 계단 위에서 그의 찻잔이 반쯤 비워져 있는 게 내려다 보였다. 흰색 진 바지에 얇은 타월지로 만든 흰 셔츠. 해가 난 날이면 감나무 그들은 그가 앉아있는 의자에서 훨씬 앞으로 드리워져 있을 것이다. 여름날 의자에 앉아 그늘을 즐길 수 있는 건 짧게 한두 시간뿐이다. 나는 테라스를 통해 사수무리가 있는 뒷산길로 향했다. 이 집은 우울 안에 바위 사위로 흐르는 자연 물줄기가 있다. 그 물줄기 빨래터에서 이씨 부인의 친정어머니가 뒤늦게 상관을 하러 와 있었던지 빨래를 하다가 아는 채를 했다. 산모는 괜찮아요? 그가 내 말소리를 듣고 있을 것이다. 아이고 얘 씩씩하구먼요. 이씨 댁이 나이가 들면 영락없는 이 얼굴이지 싶게 이들 모녀는 채구랑 얼굴이 닮아 있다. 사수무리로 올라가는 길은 산책으로 알맞을 만큼의 거리다. 중간중간 돌로 계단을 서너씩 쌓아 오르게 하면서 지그재그로 만든 길은 가파르다는 기분이 전혀 안 들게 내어져 있다. 1미터 남짓의 소로 양편으로 우거진 숲은 거의 하늘이 안 보이게 우거져 집 건물을 등 뒤로 놓고 오르느라면 때로 설악산쯤에 와 숲길을 오르고 있는 느낌이 든다. 아무리 날이 찌는 듯 무더워 마당의 풀냄새가 시큼 텁텁하게 맡아지는 날도 이 숲에 들어서면 산뜻한 한기와 더불어 이끼 냄새 비슷한 싸하고 차가운 방향이 등을 시원하게 한다. 아무리 머리가 진공상태인 것처럼 틈이한 날에도 이 숲으로 들어서면 잠깐은 산뜻해지고 아무 구루턱이나 깔고 앉아 쉬노라면 하다못해 아무 생각도 하기 싫어 라는 생각이라도 할 수가 있게 된다. 가을은 또 얼마나 좋은가. 수북하게 쌓여있는 마른 잎 위에 두 다리 쭉 뻗고 기대어 앉아 있으면 팔랑팔랑 우수수 떨어지는 낙엽들이 잠깐 동안 무릎을 발목을 덮곤 한다. 황량한 마음은 더 깊이 황량하게 허무감은 허무해 바닥까지 외로움은 뼛속까지 운영이가 언젠가 왔다가 내 옆에 나처럼 하고 앉아있더니 언니, 이 숲이 만약 신서방 거라면 신서방하고 이혼하고 싶다가도 이 숲 때문에 그냥 살겠다. 했었다. 좋지. 대단히 좋아. 개인이 이런 걸 소유하고 있다는 건 죄야. 난 그런 생각은 안 해. 조상이 얼마나 공덕을 쌓았으면 한 사람이 이런 걸 누릴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나는 나를 부르주아라고 비난하던 정인의 말을 생각했었다. 산 중턱에 800평의 사슴 우리 옆에 10대평쯤의 관리인들 집이 따로 있다. 내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23마리였던 사슴은 지금은 30마리다. 이제 사슴 숫자는 30으로 고정시켜놓고 새끼가 불어나는 데 따라 그때그때 새끼를 팔거나 애미를 팔거나 해서 조정한다. 사슴 우리의 여분이 없고 먹이를 대는 것도 벅차고 또 아들이 그러고 있는데 사슴한테까지 다른 신경을 쓸 여유가 없고 잘은 모르지만 아마 그런 이유들로 시어머니가 사슴 숫자를 제안해버린 것 같다. 여학교 때 노천명의 시에서 느꼈던 사슴 이미지와 실제 사슴이 주는 느낌이 대단히 다른 것에 나는 처음 이 사슴 우리 앞에 서서 당혹했었다. 노천명 여사의 시에는 사슴들의 분뇨 냄새에 대해서도 사슴의 몸이 그다지 깨끗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도 없었다. 모가지는 길다. 뿔이 도도해서 환기롭다고 했지만 귀족 같기도 하다. 그러나 노천명 씨가 그린 사슴은 아름다운 시심의 눈에 보인 아름다운 사슴이지 실제 사슴은 그리 아름답지가 않다. 그의 모든 새끼들이 다 그렇듯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새끼 사슴들이 얼마동안쯤 보기가 좋다. 사슴들은 강아지처럼 꼬리를 흔들지도 않고 고양이처럼 다리에 감기지도 않고 저희들끼리 앉았거나 섰거나 대개 따로따로 떨어져서 묵묵히 하고 있는 사슴들은 우섭이 날 놓고 표현한 바로 그 무욕 무감 무정의 짐승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나는 사슴들의 그 느시탄 움직임 담담하고 무심한 표정들을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속박 속에서 꿈틀거리기를 포기하고 잠잠히 있는 나와 절망으로 높게 처진 우리 속 사슴들의 운명이 같다는 생각을 늘 한다. 이씨와 다른 하나의 낯선 청년이 사슴들이 안에서 걸음을 쳐내고 있다가 이씨가 먼저 나를 발견하고 두 사람이 함께 우리 밖으로 나왔다. 이봐 이씨가 청년의 팔을 툭 쳤다. 주인 어른 사모님이야. 인사드려. 청년이 좀 겁먹은 얼굴로 나한테 꾹뻑했다. 어그러그란 눈에 콧날이 우뚝한 잘생긴 청년이다. 수고하세요. 일이 많을 거예요. 시골서 중학교는 나왔답니다. 중키는 넘어선 체격이 운동선수처럼 다부지게 균형 잡힌 청년이다. 몇 살이에요? 청년이 이씨를 보았다. 스물세시래요. 생긴 거하고 달리 색시 같아요. 이씨가 놀리듯 말하자 청년이 정말 색시처럼 수줍어하며 이씨 등 뒤로 머뭇머뭇 숨듯이 말했다. 성이 뭐예요? 박거랍니다. 역시 이씨가 대답했다. 구릿빛으로 건강하게 구워진 살같이 땀으로 번들거리는 청년을 보면 잠깐 생각한다. 중학교까지 나왔으면 온전히라도 배우지. 망일하기엔 망일하기엔 체격과 용무가 너무 아까워. 이씨가 청년과 함께 도로 사슴으리로 들어갔다. 천천히 우리 갈을 한 바퀴 돈다. 그들이 지금 거두고 있는 사슴똥은 거름으로 화원에서 가져간다. 사슴의 분뇨 냄새는 날씨가 덥고 바람이 없을수록 심하다. 겨울에는 냄새가 별로 없다. 사슴 우리 안에서는 풀이 자라지 못한다. 군데군데에 소나무 그늘 말고도 네 군데에 쓰레트를 얹은 그늘이 따로 있다. 사슴이 제일 못 견뎌하는 것은 더위라고 한다. 때문인지 눈이 쌓인 겨울에 사슴은 훨씬 생기가 있어 보인다. 병원에 가야지. 올라갈 때보다 빠른 걸음으로 숲길을 내려왔다. 그가 혼자 아침을 먹고 있는 등이 보였다. 잠깐 피하고 싶다가 아줌마 저도 아침 주세요. 주방으로 들어가며 당당하게 말했다. 산에 올라갔다 오세요? 그가 빵에 버터를 바르며 예사롭게 물었다. 네 새로 들어온 청년 봤어요. 의자를 빼앉으며 나 역시 예사롭다. 그 친구 미남이죠? 네 잘생겼어요. 혹시 노래 솜씨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가수로 무대에 올려놓으면 여자들이 좋아하겠어요. 그가 일어나 나가며 그렇게 말했다. 네 오늘 낭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